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바로 SAOR, 소혜진입니다. 서로 적당히 많이 지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콜드사에 대해 이제 A Spectre of Stars to remain Glidden for the G-V-E-M-E-W-O 연세는 이 시각 오바를 진행하다고 합니다. 열심히 연기포트 모습을 봐야 된 것 같은데 너무 기대돼요. 그럼 바로 만나봤습니다. 그래도 지금 연기포트는 꼭꼭하게 잘 해주실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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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자막 pass 우리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잠재 했잖아요 아니 유전했잖아요 당황스러운 게 기억버린 대로 해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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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